이 김당국은 본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 김성환 형님께서 김당국은한테 본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 몰렸어?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월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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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